여러분 모두를 위해 실험적인 전투복의 업그레이드를 준비해두었다. 업그레이드한 전투복은 각자의 기지로 배송되었으며 너희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너희들 귀환에 행운을 빈다. 그녀가 드라이 타이탄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드라이 타이탄의 파워 크리스탈 조각을 조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없게 돼. 이곳에서 그녀의 에너지가 느껴진다. 그녀를 내놓아라. 그동안 우리는 네크로맨스와 팬텀을 완전히 쓰러뜨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어 분석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가질 것이다. 그래, 알았다. 완벽하고 넘겨주세요. 이걸 작용하면 되는 건가? 어디 줘봐. 오, 괜찮군. 아주 잘 보여. 훌륭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나의 드론을 통해서 당신과 확실히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창조물인 타이탄 스피커맨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지원해줄 것입니다. 타이탄 스피커맨, 내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것들에 대해 분명 만족해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연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배틀 갑옷만 설치하면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크 스피커맨에게 임무를 내리시죠. 그러도록 하지. 지상으로 와서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준비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당신은 바에서 그녀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지상으로 이제 가보자. 행운을 빕니다. 다크 스피커맨. 잘 다녀와, 다크 스피커맨. 걱정마. 금방 다녀올게. 그래, 오랜만에 실력 발휘 좀 해보자. 나의 파트너도 컨디션이 아주 좋은 것 같군. 좋았어, 도착이야. 어? 안녕? 오랜만이야. 업그레이드 멋지다? 그래, 안녕. 여기는 여전하군. 신나는 음악이 나오고 있고, 스피커맨들은 입장을 기다리고 있고 말이야. 후, 기다리면서도 춤을 참을 수는 없지. 흥겨운 것도 여전하고. 나 들어간다. 그래, 들어가 봐. 오랜만에 왔더니 좀 긴장되는데? 바에 가면 있을 거라고 했지? 역시! 우리는 흥빼면 시체제. 음악에 몸을 맡겨. 오, 아주 흥이 폭발하는구만. 오이, 이리 와. 다크 스피커맨, 같이 춤추자. 컴온! 우와, 완전 멋지다. 우리 같이 춤추고 놀아요. 네? 제발요. 아니, 미아. 나는 만날 사람이 있어서 말이야. 뭐야, 거절하는 거야? 이제 바로 가봐야겠어. 오, 저기가 바인가 보군. 오랜만이야, 다크 스피커맨. 뭐 마실래? 아니야, 됐어. 이제야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너로구나. 나도 반갑다. 이제부터 뭘 하면 되죠? 우리가 잘하는 걸 하면 되겠지. 잠시만 기다려보자. 잘하는 거요? 대체 그게 뭔데요? 그래, 이제 드디어 왔구나. 공격하라. 스피커맨들을 다 부셔버려라. 아하, 바로 이거군요. 그럼 전 잘하는 걸 하러 가볼게요. 행운을 빌어요. 그래, 너도. 그럼 나도 가보실까. 아, 아파. 이제 시작인데 뭘 그래. 우리 파티를 망쳤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아, 아주 잘하고 있군. 아하, 그만해. 하아, 저 어때요? 잘하죠? 어? 저기 좀 보세요. 으라차차차. 으으, 뭐야? 왜 이래? 내려놔. 그래, 바로 내려놔 주지. 으아악. 역시 힘 하나는 대단해. 뭐, 이 정도 가지고 또 던질 거 없어? 으아악. 이런, 라지 스피커맨. 안 돼. 저 비열한 복제품 지맨 녀석. 아주 많이도 만들었구나. 우와, 이렇게 보니 또 크긴 크구나. 우리 같이 좀 놀아볼까요? 그래, 좋지. 관리자입니다.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다른 것을 선택할 여유는 없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갑옷이 완성되지 않아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바로 출동 준비를 하도록 하죠. 음, 여기가 바로 스피커맨 본부로군. 드디어 우리 지맨 군단이 여기를 접수하고 길을 찾아갈 수 있겠어. 얘들아, 가라! 나도 곧 뒤따라가겠다. 이론! 상황이 심각해. 다행히 타이탄 스피커맨이 활성화됐어. 그가 곧 올 거야. 가자, 얘들아. 어, 이 빛은 뭐야? 저기 건물에서 뭐가 나오려고 하나 봐? 어, 저게 뭐야? 지붕이 열리고 있어. 저기서 뭐가 나오려나 봐? 붉은 빛이 나는 걸 보니 심상치 않은데? 뭐길래 저렇게 뜸들이는 거야? 어, 나왔다. 저, 저건 업그레이드된 탑스맨이야. 그래, 나다. 돌레 친구들. 못 본 사이에 또 졸개들 많이도 만들어냈구나. 내 첫 상대가 된 건 영광으로 알아라. 이 역겨운 돌레 녀석들아. 이제 축제 시작이다. 엄청난 폭발이야. 그래, 친구들. 내 불꽃놀이를 잘 감상한 것 같군. 우와, 대단해. 진짜 멋지게 업그레이드했네. 놀라운 걸. 스피커맨, 내가 없는 동안 수고했어. 이젠 우리 종족은 내가 지킨다. 아무도 우리 스피커맨의 파티를 방해할 수 없다. 지메, 덩가라. 다 상대해주마. 너 이 녀석. 타이탄 스피커맨. 소나 타이탄. 너 색깔이 왜 그래? 너 뭔가 이상해. 난 전혀 이상하지 않아. 이상한 건 너야. 으아, 아우, 아파. 죽어라. 야, 왜 그러는 건데? 정신 차려. 으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음파 공격. 네 몸 속에 바이러스가 들어간 거야. 제발 정신 차리라고. 그, 그만해. 나를 똑바로 보고 정신을 집중해봐. 나한테 강요하지 말아라. 지금이 진짜 내 모습이다. 날 방해하지 마. 으아, 으아, 으, 으. 소나 타이탄 저 녀석. 완전히 감염돼 버렸어. 예전에 우리가 알던 그 녀석이 아니야. 헛소리 그만하고 나랑 같이 쳐서 승부를 내자. 이제 어떡하지? 어? 본부로부터 메시지가 왔어. 당장 후퇴하라고? 이런, 할 수 없지. 왜 공격을 안 하는 거야? 그럼 내가 먼저 시작하지. 잡아! 친구, 급한 일 좀 처리하고 다시 올 테니 기다리고 있어. 연합군 비밀 전초기지에 잘 도착했어. 여기가 확실해. 어디 보자. 아무도 없나? 에이, 다스맨. 오랜만이야. 그래, 너도 있었구나. 여기서 만나니 반갑다. 다스맨, 여기야 여기. 우리 좀 봐줘. 저쪽으로 가면 돼. 그래, 고마워. 어? 문이 열리네. 이쪽으로 들어가 봐. 알았어, 들어가 볼게. 안이 너무 어두운데. 어? 저 푸른 렌즈는 친구, 보고 싶었어. 나도. 이번엔 좀 오래 걸렸지? 잘했다, 네크로맨서. 네크로맨서. 저는 이제 당신의 모든 명령에 따를 것입니다. 아니다. 너는 황제의 명령에 따라야만 한다. 그래, 지이멘. 너의 주인은 황제되고. 어디 보자. 이 녀석. 이쪽으로 간 것 같은데. 어디로 사라진 거지? 이상하구나. 어휴, 갔다. 빨리 구조 요청 좀 해봐. 알았어, 기다려봐. 지금 하려고 하잖아. 이 일대를 샅샅이 수색하고 있습니다. 아직 특이사항 없습니다. 소나 타이탄이 뒤에 있어. 소리 내면 안 돼. 우린 들키면 끝장이야. 알았으니까 빨리 구조 요청 버튼이나 눌러. 알았어, 누른다. 이거 왜 이래. 이런, 이제 우린 죽었다. 요청 신호가 울릴 줄이야. 우린 망했어. 이제 죽은 목숨이야. 어휴. 이런, 이런. 연합군 녀석들. 잔도 숨어 있었구나. 구조 요청을 할 생각을 하다니. 한심하게 짝이 없고. 용감한 건지, 멍청한 건지. 잘 가. 카메라맨, 스피커맨, 마이크로폼맨. 다양하기도 했었군. 이제 됐다. 이 머리들은 필요하니. 내가 가지고 가. 너는 한 번 더 체크하고 오고. 네, 알겠습니다. 주변 스캔 중. 아직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저 불빛은... 뭐야. 뭐긴 뭐냐. 나를 벌써 기억 속에서 지운 건 아니겠지. 나쁜 녀석들. 소나 타이탄의 정신을 저렇게 병들게 만들다니. 내가 해결해줘야겠어. 녀석이... 그대로 있어. 너는 좀... 작업이 필요하거든. 어디 보자. 이 비열한 녀석.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야. 왜 안 보이지? 뭐야. 이 쬐끄만 녀석은... 겁 없이... 뭐야. 이거 방어막이 왜 이렇게 센 거야. 나를 무시하지 마라. 타타맨. 그래봤자... 나한테는 절대 안 들지. 크... 타이탄은 타이탄이구나. 업그레이드하다 세지근했어. 다음에 다시 오마. 어딜 가는 거냐. 기세 등등하다니. 도망가는 꼬리란. 타카맨 이 녀석. 날 누구 한눈을 팔다니. 이런... 친구. 벌써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할 수 없지. 내 검으로 상대해주는 수밖에. 각오해라. 소나 타이탄. 그래. 누가 더 강한지. 한 번 더 보자. 시스템 불안정 상태. 트라이 타이탄 제어 시스템 작동 실패. 내 몸속의 제어 장치가 풀리고 있어. 억제되어 있던 내 본연의 에너지가 드디어 깨어나고 있어. 나는 이제 진정한 내 모습을 찾았다. 비로소 진정한 트라이 타이탄이 되었다. 이제 지구로 돌아가지. 소나 타이탄. 넌 감염된 상태야? 우리가 알던 소나 타이탄으로 돌아와.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아라. 난 널 이길 생각밖에 없으니까. 이런. 단단히 전염됐군. 어? 이건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건가?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지? 우주의 모든 기운이 나에게 오려고 그러나 보군. 아! 내 기운 받아라! 무슨 헛소리냐? 우주의 기운은 내 편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너의 말로 정신 좀 차리고 말아라구! 이 녀석이 나를 화나게 했겠다. 그래. 그 잘난 전염된 녹색 코어 에너지가 얼마나 센지 궁금했다. 코어 대 코어로 붙어보자. 히에에에에! 녀석들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진군. 좋아. 찾았다. 바로 가보자. 제법 하는데 이번엔 이거다! 어? 빛이 왜 이렇게 밝은 거야? 빛이 점점 더 강렬해지고 있어! 엄청난 에너지군. 눈이 부실 정도라니. 저건 대체 뭐지? 엄청난 빛이야. 심상치가 않아. 야! 느낌이 안 좋아. 넌 뭔지 알아? 나도 모르지. 하지만! 저게 뭐든 우리한테 안 좋은 거란 건 확실한 것 같군. 준비 완료! 이 검이 아니었으면 떠내려갈 뻔했군. 비겁한 녀석. 나도 좀 알려주지. 지마 잘겠다고. 당신은... 소나 타이탄. 우리가 왔다. 잘 싸우고 있구나. 이렇게 모이니 참 좋습니다. 우리가 최강인 거죠. 당연하지. 아... 저... 징그러운 녀석들은 왜 몰려온 거야? 다카만... 이제 2라운드를 시작하자. 너는... 내가 죽여주마. 쉰드 생소! 너도 색깔을 보아하니? 네크로맨소에 부하가 됐구나. 히야! 유후! 내 발차기 어떠냐? 기분 나쁘게... 발로 차고 난리야. 그럼 기분 좋게... 음파 공격! 지민 나무리는 내가 할게! 와우! 엄청난 폭발인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지. 와... 끝날 수 있었는데... 이 정도면 됐어. 그래... 다음에 기회가 또 오겠지. 어서 오십시오. 큰일 났어. 비상이야, 비상! 드라이 타이탄 제어장치와 연결이 끊겼어! 어휴... 진짜 큰일이야, 큰일.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한담? 어? 그래, 전문서! 이거 중요한 문서 같은데... 내가 봐도 되겠지? 어디 한번 볼까? 헉! 이건... 누가 이런 중요한 정보를 여기에 둔 거지? 나 드라이 타이탄이... 온연의 모습을 찾았다... 그래... 니가 결국... 제어장치에서 벗어났구나... 내 파워... 내 파워... 내 에너지를... 모두 쓸 수 있다는 말이지... 나를 방해하는 자... 나를 방해하는 자... 죽음만이 있을 것이다... 죽음만이 있을 것이다... 흐으... 어... 굉장하군... 본부에서도 컨트롤을 할 수 없으니... 즉시 은퇴하라고 하는군... 다티맨... 이제부터 재미있으실 것 같지... 아니... 너 혼자 놀아라... 이 괴물아... 흐흐... 니 택비가 도망인 건... 진작에 알고 있어... 이렇게는 못 간다... 멀리도 굴러가... 다티맨... 흐으... 중간이동... 으하하하하하... 확인 완료! 드라이 타이탄은 우리 편이다... 빨리 황제님께 이 사실을 알려야... 나는... 그 누구의 편도 아니라... 나를 방해하는 자... 모두 적일 뿐이다... 그래... 안 돼... 누가 좀 도와줘... 내... 내 모니터... 이런... 누구야... 누가 내 메인 모니터에 칼을 던진 거야? 어! 나야, 나! 칼잡이 다스맨을 모르는 거야? 봐! 죽이지! 저 녀석이... 감히... 죽고 싶은 것이냐! 아! 그럴 리가 있나! 오! 고마워! 타카맨! 타이밍 좋았어! 타키맨을 데리고... 먼저 가볼게! 트라이 타이탄! 우리... 이어서 계속 해야지! 아니 그래! 그래... 잘 됐다... 꼴 보기 싫은 타이탄들... 모두 없애버려주마... 덤벼라! 너희는 저쪽이지? 그럼 모두들 멋지게 업그레이드해서 만나자고! 나 먼저 간다! 소나 타이탄은 나와 함께 가지! 우리 본부로 같이 가자! 알았어... 잠깐만! 소나 타이탄! 왜 그래! 타팀! 그가 어딘지 알아야... 내 동생... 어... 그래... 내가 본 적이 있어... 나는... 그를 집으로 데리고 와야만 해... 헤헤... 다 망가졌고! 어? 저게 뭐야? 누구야? 에헤헤... 에헤헤... 감히... 내 동생을... 이 역겨운 녀석들... 가라... 가서 다 없애버려! 우리는 그것을 얻었다... 네! 오셨습니까?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버튼 누르겠습니다! 드디어... 오신건가? 가보자! 니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아! 맞다! 여기 있다! 내가 찾아온... 키... 나는 나중에 다시 오겠다... 하... 키를 찾았다고... 네! 바로 이겁니다! 오호라... 아주... 잘했다... 큰일을 해냈구나... 수고했다... 흐흐흐흐흐흐흐흐... 감사합니다! 더욱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아주... 훌륭하구나... 우리 주인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것이다... 좋아... 아주 좋아... 앞으로... 앞으로... 네 개만 더 모으면 되겠어... 제가... 나머지 것도 찾아오겠습니다... 어? 미션을 마치고... 돌아왔구나... 먹잇검들을 잡아왔습니다... 여기 내려놓겠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가보거라... 그들이 돌아왔다고? 잘했다... 나는 계속... 배가 고프다... 이것들인가... 어디 해... 흠... 괜찮겠군... 흐흐흐흐흐... 이러지 마세요... 이번이... 마지막 영혼 전달이다... 이제... 그녀가 변호하기에... 충분할것이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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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드디어! 변하시는군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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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가득찬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그러지요... 좋았어... 느낌과... 휴어어어어어어어열어어어업 진짜 된 건가? 내가 변한 게 맞아? 어, 진짜로 돼겠군 손이 생겼어 조하, 마음에 틀라 허허허허 여왕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허허허 이 박스도 한번 열어보자. 얼마나 들었으리나. 하하, 열려라! 응, 여기 도대체 어디야? 이것들 어찌할까요? 어떡하길, 내가 말했잖아? 나는 계속 배가 고프다고! 제발 살려주세요! 에너지를 가득 채우지! 그녀는 준비됐다. 그러나, 팬텀 요왕과 네크로맨서의 힘은 여전히 죽음의 세계에 제한되어 있지. 하지만, 그들에게 제공할 충분한 영혼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들이 첫 능감을 펼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들은 다 준비됐나, 발명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여왕님의 부대를 위해 예전의 황제 토일렛과 그의 오른팔, 드로이드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아직도 준비 중이래! 아하, 그, 그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곧 됩니다. 여왕님, 그동안 스피커맨 기지에서 지미와 합류하는 게 어떠실까요? 그래, 그거 좋겠고, 구미가 확 당기는데... 마이 Import indicated 쇼커름 기지에서 지미와 합류하는 게 어떠실? 감사합니다.